아마 김치가 제일 지구에서 가장 잘 담그신 분 아닌가. 지구에서. 지구에서 압권입니다. 김치 맛있다는 분은 많으셨어도 지구를 운운하시는 경우는 참. 그 정도로 엄마 김치가 최고였다. 김치도 여러 가지잖아요. 그중에 최고. 뭐 배추김치를 담든 깍두기를 담든 여러 가지 하셨는데 김치 한 포기를 뚝딱 먹어치워도 놓이지 않을 정도로. 그 정도로. 그 맛이 있었다. 이런 생각이. 지금도. 지금 그 맛 못 찾으시죠. 지금도 우리 아내가 더 잘하는데 그 어머니 손맛은 지금도 아련히 기억이 됩니다. 그러시군요. 어머님 생전에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 이거 못해서 정말 아쉽다 하는 걸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어요. 그래. 내가 지금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많이 효도 여행도 다른 분들은 시키고 이런 거 보면서. 아 세상에. 서울 같은 데 모셔와가지고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습니다. 한 번도 못 모으셨습니까? 서울에. 다른 데 왔다 가더라도 그냥 일상적인 업무 때문에 특별한 일 때문에 아들이 아팠다니까 아들을 데려와야 된다. 뭐 이런 걸은 한 번 왔었는데 그 외로 서울 와서 남산을 가본다든가 봄 이렇게 한 건 없었으니까. 그거를 한 번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아 정말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군요. 자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어머님께 편지를 올릴 시간이 왔습니다. 준비되셨죠? 그렇습니다. 하시고 싶은 말씀 못하셨던 말씀 어머니 하고 부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. 네. 준비해드리겠습니다. 어머니. 그때 어머니나 사랑합니다. 그런 말 한 번 했으면 좋았었는데 못했습니다.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많이 변했습니다. 해통 내 큰아들은 아이가 읍과 대학에 갔답니다. 큰아 집에 큰아들의 아들은 군인 가고 또 현석이도 전주에 있는 대학도 가고 진준의 큰아 향리는 시집을 가고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하시던 난이도 몰래 결혼을 시켰습니다. 모든 게 어머니 덕입니다. 어머니가 저승에 가서 또 저를 잘 챙기는가 봅니다. 제가 지난해 시장이 돼서 48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요즘은 술도 안 먹습니다.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에게 욕 듣는 사람이 안 되도록 이 아들 열심히 살겠습니다. 너무너무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. 실은 이제 저희 아까 대기실에서 말씀 나눌 적에 이 부분이 가장 힘든데 열의 아홉이 우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안 올 겁니다 하셨는데 아슬아슬 잘 참으셨습니다. 잘해주셨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역시 좀 마음이 울컥 아마 김치가 제일 지구 아마 김치가 제일 지구에서 가장 잘 담그신 분 아닌가 지구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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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권입니다. 김치 맛있다는 분은 많으셨어 놓치 지구를 운은하시는 경우는 처음입니다. 그 정도로 엄마 김치가 최고였다. 김치도 여러 가지잖아요. 그중에 최고. 배추김치를 담든 깍두기를 담든 여러 가지 하셨는데 김치 한 포기를 뚝딱 먹어치워도 놓이지 않을 정도로 아 그 정도로 그 맛이 있었다. 이런 생각이 지금도 지금 그 맛 못 찾으시죠? 지금도 이제 우리 아내가 더 잘하는데 그 어머니 손맛은 지금도 이제 아련히 기억이 됩니다. 그러시군요. 어머님 생전에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 이거 못해서 정말 아쉽다 하는 걸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어요? 그래 내가 지금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뭐 많이 효도 여행도 다른 분들은 시키고 이런 거 보면서 아 세상에 서울 같은 데 모셔와가지고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습니다. 시골 제주 한 번도 못 모셨습니까? 서울에? 예예 서울에 그냥 저 뭐 다른 때 왔다 가더라도 그냥 일상적인 업무 때문에 뭐 특별한 일 때문에 아들이 아팠다니까 아들을 데려와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걸 한 번 왔었는데 그 외로 뭐 서울 와서 뭐 남산을 가본다든가 뭐 붐 이렇게 한 건 없었으니까 네 그거를 한 번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아 정말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군요. 네 자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어머님께 편지를 올릴 시간이 왔습니다. 준비되셨죠? 글쎄요. 하시고 싶은 말씀 못하셨던 말씀 어머니 하고 부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.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. 어머니 그때 어머니나 사랑합니다. 그런 말 한 번 했으면 좋았었는데 못했습니다.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많이 변했습니다. 혜택 내 큰 아들은 아이가 의과 대학에 갔답니다. 큰 집에 큰 아들의 아들은 군인 가고 또 현석이도 전주에 있는 대학도 가고 진준의 큰 아이 향리는 시집을 가고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하시던 난이도 몰래 결혼을 시켰습니다. 모든 게 어머니의 덕입니다. 어머니가 저승에 가서 또 저를 잘 챙기는가 봅니다. 제가 지난해 시장이 돼서 48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olması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 나라가 지속 감사합니다.